아 으 으 으 으 으 으 저기요 네 저 저 들어갈게요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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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빠 안녕하세요. 아 뭘 그렇게 뭐. 오빠 이거 좀 일단 먼저 좀 받아줘. 아니 뭘 이렇게. 아니 오빠. 그 훈련할 때 오빠 도시락 싸움 보고 내가. 밤이 너무 아파가지고. 내가 오빠 요리해주려고 이렇게 장 봤어요. 나 여기 부엌은 없는데 그냥 여기서 해야 되는데. 여기서 어떻게 해. 부엌 없어요. 아니 이쪽이 감이 있겠지 뭐. 어. 뭐야. 아니 도시락이 있겠지. 어머 어떻게. 아니. 도시락이 없어. 내가 도시락을 왜 그렇게 싸움에 됐어. 뭐야 이거. 정상이었네. 이거 좀 심하다. 여기 형 거진 뭐. 아니야 아니야. 싫어. 그러면 우리 일단 너무 배고프니까. 오빠 식대로 밥을 좀 먹어보자. 알았어.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. 일단은 뭐. 나한테 있는 거는. 이거. 라면이나 먹지 뭐. 라면 괜찮아? 아니 라면. 여기 라면. 여기 라면. 근데 진짜 대단하다. 그 도시락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어.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. 난 평상시에 그렇게 먹는데 뭐. 대박이야. 나 지금 놀랬잖아. 응. 물 받으러 화장실이 들어가는데. 방금 보고 깜짝 놀랐네. 원래 화장실에는. 씻는데 오빠. 먹는 씻을 보러 가는 데가 아니야. 아 끓이면 돼. 왜 그래. 제가 오늘 오빠 만나러 온다고 해서. 그때. 많은 이야기 못 나누고.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친해져야겠다. 준비 많이 했거든요. 저도. 여기 수정 씨. 인터넷 검색도 다 해보고. 그래요? 아 너무. 이쁜 것 같아. 뭐가요? 마음씨가. 마음씨가 인터넷에 나와요? 몸만 남아. 이쁜 여자 데려오지 말지. 야야. 야야.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뚫었는데. 이거 왜 이러지? 오빠 집에 오랜만에 여자와서 찍는 게 있잖아. 이게 맨날 하나씩 끓이다가 두 개 끓이니까. 맞아 맞아. 줄이고 있어. 딱 줄았나 보다. 어. 잠깐만. 여기. 뜨거워. 어디가. 조심 조심. 오빠야. 왜? 아니. 아. 컵. 안 돼. 컵에 들어 먹으라고. 시즌 1하고 다르게 서바이벌 되잖아요. 다른 스포츠를 배우면서 재밌어. 또 서바이벌이니까. 또 은근슬쩍 더 승부욕 또 발동되고. 지금부터는 탈발한 우체 게임을 부를 거야. 자. 운동하러 가자. 아 인사드려야겠다 어머니 제가 갔다 올게요 어 잘 다녀오세요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아유 매일 와도 좋아 오늘 오빠 제가 운동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줄게요 장가가게 해줘요 네 장가요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장가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놀러올게요 네 내일 와요 네 내일 올게요 맛있는 거 해줄게요 네 어떤 거 해주실 거예요 다 원하는 거 다 정말요? 감사합니다 무슨 말 안 해요 아 진짜? 가재 가재 아주 그냥 잘 판났어 얼마 만에 뛰어보는 거예요 오빠? 나는 뭐 매주 축구도 하고 그러니까 매주 활동을 해요 예 예 예 예 예 오빠 너무 가벼우니까 날 들어봐 자 가만히 신고하나 막 이지정에서 해야하나 운동되지? 어머! 좋아! 하나 둘! 와 진짜 무거워 이렇게 해서 딱 잡고 이렇게 해서 다리 쭉 아니 그냥 서있기도 힘들면 서기도 힘든데 이걸 다리로 움직인거? 이제 여기서 조금부터 하는거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둘이집 어머! 오빠! 어? 얼굴이 터질거같애 어쩔수없어 여기 그럼 나 탑하는데? 탑아 괜찮아? 어 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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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! 오! 오! 대박이다! 세로로 먼저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이팅! 자 밀고 셋 하나 셋 셋 셋 둘 셋 셋 셋 셋 아 감사하죠 여러분 저런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해준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속으로 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난 한번 듣고 싶어요 됐어요? 그냥 방송으로 볼게요 그냥 안 듣고 그냥 안 듣는게 낫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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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잘하는거 같아 시원해 잘하지 엄마 이러니까 매니저로 쓰는구나 진짜 잘하지 엄마 야 난 최고의 매니저를 만난거 같아 넷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